희정우 씨! 아무래도 총격전을 벌인 게 그 자가 확실해 보입니다. 일단은 공항부터 가고, 그다음은 저희가 알아서... 알아서 하다가 저 사람 죽음이야! 아직까지 부대 복귀를 못한 거 보면 집중팔군 부상이다. 진짜 뭔 일 난 거 아니야? 시빌과 대상 아니고 남조선에서 무단으로 우리 공화국에 침투한 사람. 신고하면 당신 남자도 다쳐요? 난 그이가 다쳐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 사람이 설레는 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거든. 전자리에 오해ICH이 그래서...